피곤한 일상의 달콤한 휴식 멜론 라디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몬스타엑스의 커몬커몬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멜론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라이브를 또 준비해봤어요 어떤 곡을 또 준비했죠? 네 첫 번째 정규앨범의 수록곡이었죠 너넛대 아비데얼이라는 곡을 준비하는데요 맞습니다 너넛대는 저희 몬스타엑스가 몬베베를 위해 만든 자작곡이잖아요 멜로디도 좋지만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와이준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럼 너넛대 아비데얼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넌 어때 넌 어때 아예 나 나 난 좋은데 난 좋은데 난 좋은데 베이비 넌 어때 드디어 내게 노래 불러주게 되었네 그래 나는 너를 위해 노래할게 그저 지금처럼 바로 그 자리에 있어 줄래 네가 없는 네 입자린 가시방서 또 난 이렇게만 하지마 있어도 센 척하는 남자 넌 어때 내가 너였다면 이런 남자 난 좋은데 너 잠시 힘들어 우릴 떠나도 이 자리 그대로 지킬게 오 난 네가 좋은데 이제는 꿈이 아니게 됐어 내게 노래 불러주는 게 바다 위에 내려진 푸른 탈빛같은 넌 어때 난 좋은데 난 좋은데 아예 넌 어때 넌 어때 아예 나 아냐 난 좋은데 난 좋아 너무 좋다 저희 지금 라이브로 또 들었으니까 너넛대 원곡으로 또 한 번 듣고 오셔야죠 너넛대 아비데얼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